그 고양이! 야옹! 야, 이게! 이게 그거 외국인, 외국인들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수 있어요? 아, 네. 진짜? 혼자? 네, 혼자예요. 호미? 호미? 호미. 이거 칼키, 칼키. 오, 오케이. 네. 패션. 나 포인트 안 해? Not bad. 쭉 가서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요? 쭉 가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깃발이 있어, 깃발. 저기 깃발 보이지? 어, 네. 자, 깃발. 아, 깃발. 아, 깃발. 펀투. 엑스트라 클로링. 이거 갖죠? 어, 이거! 이거 줬어. I got a big one. 사장님, 혹시 가방은 여기 놓고도 될까요? 가방은? 돈이 있으면 안 써. 아, 없어.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가자. 그래도 봅시다. 아, 저쪽에. 아, 저쪽에. 우와. 아, 쿵하면. 어, 이거 이렇게 그پ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으아. 어, 오늘 있는데 너무 좋아. 어, 이거다. 물에 오고. 여기다. 여기 있는데 너무 적어. 이거다. 물에 오고. 주는 것만 없어요? 이것도 있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ồøSE 어묵을 끓 będ 무슨 말인지. 이거다. 오오오. 대박. 대박 이거 많이 사봤는데 이거 먹어도 돼? 아 맛조개 그래 맛조개는 물 나온 거 그거 아래 물 나온 거 오늘 저게 아니 저게 왔지만 그냥 이렇게 워 아 아 진짜로 이렇게 하면 돼 I found it 그냥 이렇게 없으면 그냥 가 이렇게 오! free one! 물에 오고 잡았어 It's closed 4개 저게 저게 주 잠시만 Not bad for a beginner 오! 찾았다 찾았다 네 나 나 1개 1개 이거 그거 생... 봐봐! 봐봐! 이거 완조개 받았어! Mike got into... Oh my god... I just bought this phone... I just got this phone... Anyways... I got this much 잘 됐어 이거는... 21개짐 20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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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수만 틀어 이거 국수로만 틀 수 있나? 그 사장님 아마 알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때? 혹시 여기는 조개 잡고 그럼 가게 식탐이 있어요? 식탐? 조개 먹는 거... 조개 먹고 싶어서... 조개 먹는데 없고 그냥 조개 구이만 있는 아 조개... 조개요? 저기로 오늘 시고 됐어요? 여기다! 아... 아... 열려지 못해... 유일 전기 휴묵 오늘 아홉시 짜나요 9시까지 오늘이 주스데이예요. 3일까지는 안되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해물 칼국수 하나 드세요. 해물 칼국수 2인 이상이요? 아니 보통 아티맛만 했잖아요. 그럼 나 2인구 먹을거에요. 참김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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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요 진동 맛있어 진동 콧물도 나왔어요 소장님 얼마에요? 마몬이에요? 이름도 마몬이에요 맞아요 마몬이요? 감사합니다 마몬이세요 네 알겠어요 오 2인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혼자 오시는게 2인분이 많아서 아 네네 오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게세요 고맙게세요 에? 이거 2인분이야? 야 이거 2인분은요? 아니 아 저 2인분이네 네 2인분 만원 저기 저기 만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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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